방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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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붙으시면 안됩니다. 우리 단체사님 못찍나. 오늘이 어머니 49시기 주일입니다.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기도 좀 오래돼서 사실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.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여기 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건물불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. 작사하신 것으로. 슈퍼서거 reinvent의 편집. 저도 같이 성적거려知기 기간에 아주 잘 살고. 저는 박장희 대출만물 간에 축제 후지 8년 동안을 대임하신 분이 있어요. 고춧가루